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끔 왜 한 4, 50대 되는 아재들이 20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혹은 연애하고 싶다, 들이대고 싶다, 이런 진상피우는 이야기 몇 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이거는 그것을 아득히 초월해가지고 본인들이 20대 남자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막걸리 아재들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봅시다. 제목, 썩은 막걸리의 정신승리. 원제, 20대 남자들 긴장하세요. 4, 50대 남자들이 20대 여자 다 뺏어갑니다. 집에 처자식이 있는데, 이혼할 생각이 하나 없는 제 친구가 그랬어요. 20대 여자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선물 같은 거 해주면 그냥 바로 애인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지? 어? 하긴, 요즘 4, 50대는 옛날이랑 달라가지고, 다들 X세대 출신인 거 알고 있죠? 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돈이 많이 있는 4, 50대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없지만. 어떤 게시판에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이 게시판은 4, 50대 남자도 많이 있는 그런 약간 남초 게시판이에요. 그리고 이 글이 올라오고 다른 40대 아재들까지 난리가 납니다. 원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데 다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같은 40대라 해도 다 다릅니다. 어떤 남자는, 즉 나 같은 남자는 나이만 40대일 뿐이고, 30대 느낌이 있고요. 특히 어린 남자들에 비해서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지적이고 여유롭게 보이죠, 여자아이들한테.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 자기 나이를 한참 넘어선 40대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축복이고, 때로는 그래, 나이 차이가 오지게 많아도 고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 이걸 절대 추태라고 안 봐요. 오히려 뭐랄까, 그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여자아이들한테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건 문제가 되겠죠. 사랑은 말이죠, 꼭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너무 자기 생각, 그리고 욕심만 내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원제. 20대 여자한테 들이대지 말라는 세대는 2000년 역사에서 처음 아닌가? 모르긴 해도 2000년 역사 중에 처음일 것 같아. 제가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20대 여자들한테 있어서 잘생긴 40대 남자가 못생긴 20대 남자 앞사랍니다. 그리고 정점이 등장합니다. 원제. 자꾸 40대가 20대 여자한테 대시하는 게 추잡스럽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림없다. 아니, 설마 그 대시라는 걸 갑자기 길 가다가 모르는 젊은 여자한테 우리 사귀자, 밥 먹자, 이러는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대시 방법만 놓고 보면 이게 추잡스럽다, 이건 말이죠. 20대 남자나 40대 남자나 똑같은 겁니다. 참고로 제 친구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한테 담배를 몇 번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가지고 평소 내가 피는 걸로 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여자 알바생이 친구 피는 걸 알아서 골라준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피는 걸 기억해 주시네요.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고 반대로 그걸 모른다. 아니, 내가 여기 몇 번이나 왔는데 기억도 못하시네.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자분의 반응을 보고 내가 좀 더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될지 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담배를 살 때 그 담배에 보면 되게 흉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이고, 이 그림이 너무 거지같아. 좀 덜 흉한 걸로 줘봐요. 이래가지고 알바생이 줄 때 이거 말고 좀 이쁜 그림을 달라야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가서 또 담배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 알바생이 그림 이쁜 걸 막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담배를 찾다가 담배 수십 값을 땅바닥에 떨구는 거죠. 그러면서 내 친구를 보면 막 웃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네. 내가 밥을 한번 사야겠네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따기도 하고 또 카페 알바생 꼬실 때는 말이지 그때 써먹는 방법으로는 매일 도요토프스키의 죄압을 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도요토프스키 그 책을 읽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알바생이 물어올 거야. 뭐 안 물어보면 작업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어, 그 책 많이 읽으셨어요? 이러면 이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 마침 죄를 다 읽었고 이제 벌을 읽을 차례입니다. 만약 이런 저질 개그에 여자 알바생이 살짝 웃으면 그때 작업을 거는 겁니다. 만약 안 웃는다. 그럼 작업 안 하면 돼요. 딱 이런 식이지 누가 추잡스럽게 대시를 한다 그럽니까? 뒤에 어마어마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야, 형. 이건 진짜 아니야. 제발. 그리고 이거 친구들이 아니라 형 본인 이야기잖아. 2번 네네, 많이 뺏어 가세요. 응원합니다. 3번 아이, 시공창에 처박혀 썩어가는 막걸리가 또 착각을 하네. 네, 됐으니. 요즘 얼굴 팩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4번 4번 야, 하다하다 이제는 40대 남자가 20대 남자보다 낫다는 희대의 개 쌉소리를 다 들어보네. 진짜 미친 건가? 저기요, 어제들. 만약 60대, 70대 할배들이 당신들을 보면서 어이구, 이 어린 놈의 새끼들 말이야. 저런 것들보다야 우리가 훨씬 더 낫지.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현실을 좀 삽시다. 추하다고요. 남자 망신이야. 5번 아니, 미친. 도요토프스키는 또 뭐냐? 어? 도스토예프스키랑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합체를 한 건가?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차이코프스키 이거야 뭐여? 6번 아닌 게 아니라 이 인간 졸라 악질 진상인데? 담배 그림 바꿔줘. 야, 내가 몇 번이나 왔는데 내가 피우는 걸 아직도 기억 못하냐? 야, 이딴 게 사람 새끼야? 되덱. 일하는 알바는 아무리 그지 같아도 상대가 손님이니까 대응을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저 늙은 막걸리는 그걸 보면서 알을 주물럭거리고 있다는 게 같은 남자가 봐도 쇠몽둥이는 머리턱 확 깨어버리고 싶네? 7번 이래서 젊을 때 안 놀아본 놈이 나이 처먹고 어설프게 늦바람 타면서 놀기 시작하면 이런 가짜는 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창 젊을 때는 찌질이처럼 여자 앞에 서기만 하면 쑥매처럼 살다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헌팅을 해도 무슨 빗살무늬 토기 시절 헌팅을 해도 무슨 빗살무늬 토기나 빗던 시절에 그때 배운 픽업 아티스트한테 배운 그딴 걸 써먹으려고 되니까 안 그래도 나약한 내 멘탈에 방어무시 데미지가 쳐박혀요. 생각하니까 또 개빡치네. 그 미친 영감놈. 8번 나 옛날에 23살 때 헬스장 카운트 알바 했었거든요. 그때 한 50 정도로 보이는 손님 아저씨가 계속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몇 살이냐? 아니 어린 학생이 왜 알바를 하고 있어? 알바하기 싫지? 그럼 나한테 언제든지 말해. 이랄질을 하면서 계속 그지같은 냄새를 풍견던데 그래도 손님이잖아. 대화는 내가 받아줬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하루는 자기가 잘 아는 곱창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거야. 이 얘기 듣고 바로 잘라냈죠.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진짜 이날 개지랄 났어요. 다음은 어떤 유명 일타여 강사한테 날아온 쪽지입니다. 꽁꽁씨 제가 말이죠.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들어줄랍니까? 나는 별 볼일 없는 40대 노총가구로 현재 어디 어디에서 살고 있는 돈 하나 없는 남자인데요. 나랑 결혼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 예전에 뭐야? 그 평강공주랑 바보 온달 이야기처럼 나의 평강공주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내가 아까 네이버 기사에서 님 돈 많이 번다는 소리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당신은 정말 내 이상형입니다. 여자 인생이 남들처럼 평범하면 역사에 기록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미 큰 부를 잃었으니까 평강공주 얘기처럼 그런 삶도 한번 꿈꿔봐라 이겁니다. 만약 평강공주가 그런 삶을 안 살았다면 지금 우리에겐 아예 기억조차 없는 그냥 평범한 그냥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여자였을 거라고 잘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당신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나가는 백억대의 미모의 스타강사가 돈 없는 빈털터리 노총가과 결혼을 한다. 뉴스 기사에 이런 제목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울러 세계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와 사람들에게 평범한 존재는 기억되지 않는 법이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부유한 남자와 부유한 여자의 결혼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평범한 일상이자 이생입니다. 재미없어요. 사람들이 기억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먼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 나는 불우한 노총각, 당신은 성공한 스타강사. 이런 커플의 이미지는 충분한 세계적인 이슈가 된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연락 꼭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메일 꽁꽁꽁꽁꽁꽁꽁꽁꽁. 댓글 1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랄지. 양심 어디 갔니? 엄마 죽을 때 같이 죽었어? 아니 하다못해 최소. 공공씨 제가 말이죠. 가진 건 없지만 알은 되게 큽니다. 이런 자랑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2번. 요즘 디지털 풍화로. 이거 당연히 옛날 글인 줄 알았는데 헐 이런 미친 올해 6월에 싸지는 글이네. 와 세상이 다들 막 MGMG 해주니까 본인들이 정말로 20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소름이네. 3번. 헐 이런 거 보면 맨날 왜 저럴까 했는데 바로 이런 마인드로 어린 여자한테 껄덕대는 거였구나. 20대 여자애들한테는 현실 공포 그 자체다. 어우 무서워. 댓글. 옛날에는 이런 거 봐도 그냥 주작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실제로 몇 번 겪어보니까 이젠 그냥 소름밖에 안 돋아요. 세상은 넓으니까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예외가 아니라 대다수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들이 진짜 이긴다 생각을 하나 봐요. 아니 20대 시절에 자기도 못 이기면서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 뭐. 고마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